지금은 가벼터까지 쎄게 던지지말고 쎄게 던지지말고 원투만 움직이자 쎄프 그런거 그대로 받아둬라 그러면 침착하게 좀 더 채워야지 좀 더 가볍게 좀 더 가볍게 그러면 받아 쎄게 쎄게 같이 채야지 90몇미리로 니가 힘이라도 좀 차라 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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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받아치라 그러면 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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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목잡고 민규 길목잡아 붙으면 바디쌈 오프쌈 해주고 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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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ça 쎄게 사람이 стр 위 어디로 뒤 잘 이얞 침착하게, 거기도 침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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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먼저 해라. 안 보면 바디 들어가, 딱. 침착하게. 바로 해, 바로. 동쪽, 손쪽. 원투가 타이밍이 넘치잖아, 그렇지. 원투가 타이밍이 넘치잖아. 좋아, 라운드가 무리잖아. 그렇지, 또 해. 원투 찍건 머리 바꿔 쳐. 스탭 들어갈 때 머리 바꿔, 스탭. 머리 묻어 가드 모으고 붙어 가드하고 붙어봐 떨어지마 붙어서 해봐 오른쪽으로 돌지 가드하고 들이대 떨어지마 붙어서 해봐 그렇지 또 치고 길목 잡고 징글징글하게 붙어봐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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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해 바로 해 붙어서 다케봐 붙어서 안되는걸 해봐야 돼 해봐 바디삼 해주고 정신 밀리지만 니가 힘이 너무 좋잖아 그렇지 바로 해 바로 떨어지고 바로 치면 돼 그렇지 그렇지 절대 바디 잡아줘 붙었을때 붙어서 바디 연습해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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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옆구리 옆구리 노래 노래 또 치고 자세만 안치면 한번 해봐 왜 빼줘 들어가야지 명치 지르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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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네 주먹네 그렇지 바디 죽어 그렇지 또 죽어 해봐 징글징글하게 붙어 마지막이야 그렇지 그렇지 또 쳐 또 쳐 또 쳐 또 쳐 또 쳐 또 쳐 또 쳐 아파트 바디까지 치고 리듬 타봐 흔들면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눌러 또 바디 치고 집중해 그렇지 바디까지 탔어야지 하나 둘 맞으면 바디까지 태워봐 또 쳐 또 쳐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앞에 가야지 아파트 바디 각도 잡고 안 본다 안 본다 안 보면 어디야 안 보면 어디야 안 보면 어디야 안 보면 어디야 왜 빠져줘 다 잡아놓고 왜 빠져 그래 주먹네 중심 앞에 중심 앞에 밀리지마 앞에 봐야지 마지막에다 시간 없다 끝까지 민규 다 써라 세력 땄어 바로 해 바로 해 자 시간 없다 10초 다 10초 마지막 민규 쏟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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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력 땄어 쏟아봐 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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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쏟아